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2018 상반기 어린이 영어 뮤지컬을 운영합니다. 이달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도서관 5층 다목적 강당에서 8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에카이듀 예술문화교육센터의 전문 강사가 함께하며 춤과 노래, 연기가 한데 어우러진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도서관 1층 고객만족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